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단중류 실험이죠 작업형에서 단중류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단중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중류라는 게 뭐예요 뭐 회분중류다 뭐 미분중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거나 이 단중류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자 이렇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알코올 수용액을 넣고 물론 다른 애들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장에 가면 에탄올 그쵸 에탄올 수용액을 조제를 해서 증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히팅멘탈에다가 자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냉각기라고 합시다 이게 이게 냉각기구요 자 이게 온도계에요 온도계는 바로 어디까지 여기 산방 아답타 여기 중간까지 끝이 오도록 이 온도계의 구부가 오도록 반드시 그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찬물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찬물이 나오죠 왜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순환을 해서 그래서 알코올 수용액을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빚점이 나진 알코올이 먼저 기와 증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막 돌면서 냉각을 시켜서 이쪽으로 알코올이 똥똥똥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코올의 조성이 여기서부터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출액이 되고 처음 수용액에서 유출액을 뺀 나머지 여기에 이만큼 남았어요 이제 유출시키고 요게 바로 잔류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출액과 잔류액을 이렇게 얻어내는 게 바로 단중류 실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실험의 목적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보통 이성분계잖아요 우리가 그쵸 알코올 수용액 알코올과 물 이성분계를 증류를 해서요 어쨌거나 이 단중류의 원리를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실험값과 레일리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식에서 이론값이 나오죠 이론값 그쵸 그래서 이 실험값과 이론값을 각각 비교해 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한 게 바로 작업형에서 단중류 실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비중병을 이용한다는 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중병 비중병을 이용을 해서 뭐를 구해요 아이고 이거 비중병을 이용을 해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에서 뭐를 구해요 밀도를 구해요 밀도를 구하면 상대 밀도 조성표가 있죠 상대 밀도 조성표에서 뭐를 구한다 조성을 구하게 됩니다 자 비중병을 이용해서 그러면 뭐를 구하는데 질량을 구하게 돼요 그쵸 질량을 구해서 밀도를 구하고 조성을 구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하는 이러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실험 준비물이 있어요 맨 처음에 가운 실험복이 있어야 되겠죠 실험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펜은 검은색 청색도 가능하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검은색을 많이 쓰죠 자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연필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약간의 조작 오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연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럴 땐 반드시 연필을 반드시 깨끗하게 지우시고 다시 검은색 볼펜 원래 쓰던 볼펜 색깔로 다시 적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눈금자 격자 모양이 있는 눈금자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직각 이런 거를 나타내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격자 모양의 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를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목장갑 뜨거운 거를 만질 때 그때 사용이 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테프론 테이프는 있어요 고사장에 고사장에 가시면 있는데 혹시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뭐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중병을 이용을 하잖아요 비중병을 이용을 한 것은 소수점 넷째 짜리까지 우리가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비중병을 이용한 거 제외한 나머지는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럼 비중병을 이용해서 질량 측정하잖아요 넷째 짜리까지 해주셔야 되죠 부피 넷째 짜리죠 비중병을 이용한 거 그렇죠? 밀도도 넷째 짜리까지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비중병을 이용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넷째 짜리까지 하고 나머지는 둘째 짜리까지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약을 우리가 처음에 받아오거든요 알콜을 그랬을 때 알콜을 받았는데 또 받으러 가고 혹은 실험기구를 깨먹고 이러면 감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알콜을 좀 넉넉하게 받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실험기구를 깨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샤프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은 깨끗하게 지우고 반드시 볼펜으로 같은 색깔의 볼펜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작성하지 마세요 틀린 것도 반드시 깨끗하게 우리가 뭐 두 줄을 걷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기구가 있는데 개인용 실험기구가 있고요 여러 학생분들이 같이 쓰는 실험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개인용 실험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좀 참고로 봐두세요 자 얘가 뭐예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죠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처음에 빈 플라스크를 무게를 재요 그쵸 처음에 빈 걸 재고 여기다가 수용액을 넣어서 잰 다음에 수용액의 무게에서 이 빈 플라스크의 무게를 빼면 그 수용액의 무게 질량이 되겠죠 수용액 자체 질량이 되기 때문에 이 빈 플라스크의 질량을 재야 되는데 뭐 무게 질량 같은 말이긴 하지만 질량을 잰다고 표현을 할게요 질량을 재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비등석을 한 3개에서 5개 정도 넣고 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등석은 갑자기 끌어서 막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우리가 용액의 무게를 용액의 질량을 순수하게 달고자 할 때는 이 비등석의 질량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플라스크 안에다가 비등석을 넣고 빈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이거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산방 아답터예요 뒤에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산방 아답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애초에 이렇게 달려서 나온 애도 있어요 이렇게 애초에 그럼 그냥 산방 아답터 없이 그냥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게 애초에 나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이커가 있죠 비이커는 우리가 알코올을 받아온다거나 그쵸? 아니면은 뭔가를 이렇게 넣어놓을 때 넣어놓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비이커인데 자 반드시 알코올을 받아왔으면 비이커에 파라필름으로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파라필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알코올이 못 날아가게 이렇게 파라필름으로 싹 쌓아주시면 돼요 윗부분을 자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가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는 우리가 유출액을 얻어낼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삼각 플라스크고요 자 비중병 우리가 밀도를 측정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비중병이에요 비중병은 자 그림을 참 엄청 잘 그리죠 제가 근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비중병에 처음에 이 마개를 닫기 전에 꽉 넣으세요 아주 찰랑찰랑 그 다음에 뚜껑을 탁 닫으면 여기로 어떻게 되냐면 볼록 모색한 현상에 의해서 액체가 이렇게 볼록하니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병을 처음에 받았을 때 이 끝이 깨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끝이 깨져 있으면 교환을 하세요 교환해 주십시오 감독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교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나오도록 해야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병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메스 실린더가 있죠 메스 실린더는 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액체를 원하는 조성 원하는 퍼센트 농도로다가 우리가 만들 거예요 나중에 에탄올 수용액을 그랬을 때 부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를 읽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읽어주시는데 그때 눈이 바로 자 이 위치에서 읽어주시면 돼요 바로 여기 밑에를 그렇죠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다 부피를 측정할 때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메스 실린더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 위치를 우리가 매니스커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기가 있어요 자 이거죠 자 냉각기는 반드시 얘를 좀 경사를 지게 해놓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놔요 그럼 어떻게 뭔가 잡아줘야 돼요 클램프가 잡고 지지대가 이렇게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거 무겁잖아요 그쵸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클램프가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얘는 냉각기는 말 그대로 여기서 증발되어 오는 기체를 증기를 액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어디서 집어넣는다 아래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를 뱅글뱅글 뱅글뱅글 돌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돼 있어요 그쵸 돌아서 이쪽으로 빠져야 어 되지 만약에 이쪽으로 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쭉 빠져버려요 그쵸 그래서 냉각효과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에서 물을 넣어준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삼방아답터 나와있죠 이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따로 있다면 얘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끼운 다음에 반드시 파라필름으로 감고 그쵸 테프론 테이프로 감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연결 부위는 전부 다 필름으로 감고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연결 부위는 자 그랬을 때 이게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간다 그럼 바셀린을 끝에다가 약간 발라서 넣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자 어쨌거나 이게 바로 삼방아답터라는 거고요 냉각기 어댑터는 이거예요 이거 냉각기에서 이렇게 유출액을 이렇게 담을 때 유출액 담을 때 연결하는 게 바로 냉각기 어댑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온도계 끝이 이 삼방아답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냉각기가 연결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중간 끝이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중간까지 이렇게 중간까지 더 내려오면 안 돼요 그래야 증기의 온도를 딱 측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히팅멘탈 히팅멘탈은 우리가 가열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스위치를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뭐 에탄올 같은 경우에 보통 빗점이 78도 정도 되기 때문에 한 80도 가까이 되면은 이제 온도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온도 78도에서 80도 고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대 이게 지지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지대에 이렇게 냉각기를 딱 집게로 집을 수 있는 그 집게가 클램프예요 클램프고 자 그 다음에 세척병이 있죠 세척병은 우리가 증류수를 증류수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증류수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어떤 각각의 기구를 세척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증류수가 필요하잖아요 왜 알코올 수용액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죠 증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증류수를 담을 때 사용을 해주면 돼요 세척을 할 때도 물론 사용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개인 실험기구예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시약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알코올이 있겠죠 증류수도 받아와야 돼요 그것도 바로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약이 여기서는 작은 알코올병이 돼 있지만 사실은 좀 큰 병이 놓여 있겠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따라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증류수병이 있고 일반저울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쵸 자 이렇게 여기다 올려 놓는 거죠 얘는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래서 둥근 바닥 플라스크 혹은 삼각 플라스크 이런 거를 다를 때는 얘를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비중병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정밀저울로 해주셔야 돼요 정밀저울은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요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환풍기에서 바람만 불어도 이 눈금이 계속 움직여요 되게 정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로 정밀저울을 이용을 해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필름 우리가 어 알코올을 받아와서도 파라필름으로 막아야 되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넣어놓고 우리가 뭐 잔류액을 계산할 때도 좀 막아줘야 되고 이럴 때 써주는 게 바로 파라필름이고 또 어떨 때 써요 이런데 연결 부위 연결 부위 연결 부위 연결 부위마다 전부 다 파라필름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테프론 테이프로 이렇게 말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등석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다 라고 했죠 둥근 바닥 플라스케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딴 데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스포이드 피페필라 우리가 액체의 부피를 좀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어 메스실린더를 이용을 하잖아요 보통 메스실린더를 이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45.5다 자 요건 5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그쵸 근데 뭐 145.3이다 막 이러면 어렵잖아요 좀 더 정밀하게 얘를 부피를 측정하시고 싶으시면 어 피펫 피펫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스포이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피펫을 이용할 때 필라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기구를 끼울 때 뻑뻑해서 얘네들이 유리잖아요 안 들어갈 때는 바셀린을 살짝 발라서 끼워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셀린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를 볼게요 대충 한번 실험 보고서를 딱 봐보세요 일단은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비중병의 용액 무게를 다루는 게 나와 있어요 그쵸 수용액도 비중병에다가 용액 수용액도 비중병에 담아서 무게를 측정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잔류액도 다시 남은 잔류액도 비중병에 담아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유출액도 비중병에 담아서 질량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빈 플라스크 무게 아까 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빈 플라스크에다가 수용액이 담겨 있고 그쵸 얘는 유출액이 담겨 있죠 이렇게 용액이 담았을 때도 그 무게 질량을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빈 플라스크를 빼주면 그 용액만의 무게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두 개다 측정을 하시면 되겠고 자 밀도는 뭐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중병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을 측정했잖아요 무게를 그쵸 그러면 부피 그 비중병의 부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를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밀도를 구할 수 있고요 양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데서 빈 플라스크 빼주면 양이 되잖아요 그쵸 수용액이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을 측정해 주시면 되고 자 조성은 결국에는 비중병을 이용을 해서 조성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의 시약의 양 혹은 다른 걸로 나온다면 알코올의 그러니까 에탄올의 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약의 양을 물어보든 알코올의 양을 물어보든 우리는 계산을 해서 어쨌거나 그거를 다 적어 놓으셨다가 필요한 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자 상대 밀도 조성표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잠깐 보시면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대 밀도 조성표 실험을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온도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시험에서 보시면 20도씨 일기압으로 해라 혹은 25도씨 일기압으로 해라 요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 밀도 조성표가 온도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퍼센트 농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맨 처음에 10도씨 15도씨 20도씨 25도씨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 40% 여기가 40% 짜리를 볼게요 우리 지금 20도씨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20도씨에서 보시면 40%짜리가 얼마냐면 518 이렇게 써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위로 올라가시면 뭐가 있냐면 40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위에는 720 써있고 그쵸 여기는 .93 얼마 써있죠 939 그쵸 919 이렇게 써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518이 아니라 이 두개가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0.93518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이건 20도씨예요 만약에 25도씨에서 40%짜리는 그러면 밀도가 어떻게 돼요 25도씨에서는요 거기 잘 보시면 40%에서 148이죠 그런데 그 위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932.93이 있죠 그러니까 0.93 148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도가 달라요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온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도로 주어졌다 그럼 여기를 읽어주시면 되고 25도씨로 주어졌다 그러면 이쪽을 읽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반드시 이거 읽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이제 실험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실험값을 구하게 되죠 그쵸 잔류에게 조성 그 다음에 유출에게 조성 다 구할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쵸 근데 그것과 뭐와 이론값하고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